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1학년도 사관학교 문과 23번 문제랑 같이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대요. 근데 그 도로망에선 9개의 지점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대.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 하나 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그냥 이런 쪼개진 부분이 없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풀었잖아. 3x2, 3으로. 근데 얘가 지금 엄청 쪼개져 있다고. 그래서 엄청 어렵게 느껴져요. 뭐야? 이러고 봤더니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역시 동그라미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가 표시된 9개의 지점 중 몇 개만 오직 한 가지만을 지나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이 말 때문에 안심을 하셨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오직 한 지점을 지나는 경로가 없다라고 치면 엄청 까다로웠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이런 문제 안 풀어봤잖아요. 한 번도. 한 개만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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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아예 두 번 지나갈까? 너무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말. 동그라미는 딱 한 번만 지나. 그 다음부터는 지나면 안 돼. 이 조건 때문에 문제가 편해진 거라고. 그래서 얘를요. 그냥 구하셔도 되는데요. 구하기 짜증나거든 그래도. 경로를 다 나눠야 돼서. 몇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있잖아요. 점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점들을 아홉 번을 다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잘 봐요. 자, A 지점을 기준으로 B 지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 여기에 있는 점에 있는 모양이나. 여기에 있는 모양이나 어때요? 구성이. 똑같죠?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네 칸짜리랑 여기 하나 점 지나가는 거고. 이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짜리랑 네 칸을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뒤집혀져 있는 거지. 이동 경로의 수 자체는 어떨까?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요. 아홉 가지를 다 구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잡을게요. 1번. 자, 얘도 1번이 될 거라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자, 그럼 얘가 2번이라고 잡으면 얘랑 똑같은 점 하나 나오겠죠. 어디에? 여기서 나올 거라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얘를 3번이라고 잡으면 얘랑 똑같은 점 어디에 나올까? 여기에서 나오겠죠. 3번. 그럼 얘를 4번이라고 잡으면 여기서 4번이 나올 거고 유일하게 혼자 놓는 애 한 명. 딱 정 가운데. 얘를 5번이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개 하면 되냐면 1, 2, 3, 4, 5. 다섯 가지만 한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지나갈 때는 곱하기 2씩을 다 해주고 5번을 지나갈 때는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써놓으셨어야 돼요. 써놓으셨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1번을 통해서 한번 가봅시다. 1번. 1번. 자, 첫 번째 경우 여기 지점을 지나갈 때입니다. 여기 지점. 얘를 1번이라고 잡아놓을게요. 1번. 자, 짠짠짠. A에서요. 어디로 가서요? 1번으로 가서요. 1번으로 가서 B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번을 지나간 다음에는 그 밖에 있는 점들은 관통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모양을 보니까 첫 번째 이런 형태로 그림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지점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뭐밖에 없냐면 여기 윗부분에서 시작해서요. 이렇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최단거리로 가려면 무조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지점 다음 부분을 보는 거야. 이 지점 다음 부분에는 점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 쪼갤 필요가 없겠죠. 그냥 4칸짜리가 되겠네요. 그럼 A에서 이 지점을 지나서 B까지 가려면요. 무조건 이렇게 온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4칸짜리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쉽네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얘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해주시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네요. 끝이야? 이 1번을 지나갈 때랑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곱하기 얼마까지? 곱하기 2까지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12가지의 경우에 수가 생기겠네요. 12가지의 경우에 수. 자, 봐봐요. 1번 할 때 이렇게 쉬웠죠? 나머지도 분명히 쉬울 거라고. 나머지도. 자, 그래서 2번 경우 자, A에서 2번을 지나서 B로 가는 거. 그럼 A에서 2번이라는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어서 두 칸 쪼개져 있고 여기 이 점이거든요. 2번이 여기에 있다고 최단거리로 가야 되잖아요. 최단거리. 여기에 이거 있는 건 빼세요. 어차피 안 지나가니까. 최단거리로 가면 밑으로 가면 끝이야 이미. 위로 한 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로 와야 될 거고 여기로 지나가면 또 다시 뒤로 백하죠.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2번을 지나면서 최단거리로 가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에서 연결된 거. 두 칸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칸.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니까 곱할 필요가 없는 거고 두 칸짜리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몇 팩트를 3 팩토리얼 세로가 두 개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끝이에요? 아니죠.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온다고.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그림 조금 지우고 여기 한 번 해봅시다. 세 번째 A에서요. 3번을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3번을 지난다는 건 이렇게 그림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짠. 짠. 돼 있고 여기 점에서 이렇게 하나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됐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최단거리가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점 지날 때 A 출발 지점에서 이 점까지의 최단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금 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그 다음 부분을 봤더니 그냥 하나 두 칸밖에 없다고요. 색깔 다르게 해줄까? 여기서는요. 무조건 한 칸, 두 칸 직진밖에 없다고 B까지 가는 게 B가 여기 지점에 있다고 B가. 색깔 다르게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3칸 왔고 밑으로 두 칸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얘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고 1 곱하기 2.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4번의 모양은요. 요런 형태의 모양이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4번은 요런 식으로 해서 저는 요렇게 이렇게 있겠네요. 자 4번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1번, 2번, 3번이랑 자 여기 지점을 최단거리로 관통해서 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안 돼요. 요렇게 무조건 와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 위에서 요렇게 와야 될 거고 요렇게 와야 될 거고 그럼 그 부분은 여기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 부분은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을 봐봐요. 4번 다음에는 여기까지 왔으면은 무조건 여기에서 요렇게 떨어진 다음에 요렇게 떨어진 다음에 한 번만 더 가면 B가 도착이 되거든요. B까지.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요? 이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되겠네요. 노란색 부분만. 자 노란색 부분만 하나, 둘, 셋 이거 안 써놨네. A에서 4번을 갖다가 B로 가는 경우였어요. B로 가는 거. 자 3칸이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가로 두 개 2팩 끝이네요. 곱하기 얼마까지? 2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16가지 요런 경우 나오겠죠. 자 마지막 칸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칸 하나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달라요. A에서 5번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거잖아요. 이 5번이 다른 이유는 이 5번 나머지는 똑같은 게 다 두 개씩 있었어요. 두 번씩 있었는데 이 5번은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의 그림을 보면 요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라고요. 요렇게 한 칸짜리가 나와 있고 가운데니까 요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경로가 요런 식으로 나와 있겠지. 그 다음에 5번 부분은 여기에 요렇게 점이 하나 찍혀있죠. 자 그럼 이 5번 부분을 최단으로 가려면요. 여기서 요렇게 와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을 거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 모양 자체가 다 요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될 거고 몇 가지? 하나? 두 가지. 하나?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4.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다 더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구해보면 12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고요. 10 뭐야? 10 18 12니까 정답은 30까지가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눠서 갔어요. 막상 까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오직 한 지점을 지난데요. 오직 한 지점. 이 점들을 두 개, 세 개, 네 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지점만 지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 지점을 지나가게끔 설정만 해주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맨날 풀었던 요런 직사각형 형태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의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였던 거지. 근데 얘를 다 지점을 나눠서 하면 9번을 해야 돼서 너무 많다고 그나마 줄인 게 몇 번? 5번 한 거예요. 그나마 줄인 게. 그래서 5번을 나눠서 1번, 2번, 3번, 3번, 3번 나눠줬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눠서 1번이랑 같은 게 여기에 생길 거고 2번이랑 같은 게 여기에 3번이랑 같은 게 여기에 4번이랑 같은 게 여기에 생겨서 1번, 2번, 3번, 4번 지나갈 때를 구하고 곱하기 2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돋고다이 혼자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